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네 이 차량은 제가 법인업체에서 매입해 온 차량이죠 지금 3.5톱 광폭 윙바디구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6.6 와이드 모델에 어 탑 재원이 굉장히 좋은 5300에 높이 2200 광폭 윙바디 입니다 네 지금 상품화 작업 일단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눈이 펑펑 내리네요 예 제가 이 차량은 매입해 왔고 지금 어 도색 작업은 안 했어요 왜요 차가 워낙 깨끗해 갖고 할 필요가 없어서 다 제 취이고 어 저 앞부분 프론트 부분 한 부위 조기 사이드 쪽 요 부분은 도색이 하나 들어갈 거에요 고 한 부분만 왜냐면 그 부분이 지금 고질병이죠 문짝이 바람에 세게 열리다가 저게 찝혀 갖고 깨져 갖고 갈아 놓기만 하고 도색은 안한 상태구요 상품화 작업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랩핑지가 쫙 붙어 있었는데 엄청 깨끗하죠 탑 재원은 너무 좋은 상태 구요 타이어 상태 미션 상태 다 체크 크로스 체크 했는데 굉장히 좋구요 앞 타이어가 편마모가 조금 심해요 편마모가 심해서 그냥 새 걸로 갈아 버릴 겁니다 네 뒷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구요 앞타이어는 제가 편마모 있어서 새 걸로 갈아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팝 내부도 보면은 바닥 철판에 굉장히 뭐 어디 하나 찍힌 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3.5톤 광폭 윙바디 법인 1인 소유 차량 이었구요 이 차량은 정말 퀄리티가 높아요 제가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실내도 실내 클리닉까지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근데 요 차량은 실내가 원체 깨끗했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18만 9천 킬로대를 주행 중이고 있구요 18만 9천 킬로대 주행하고 있... 아 7천 킬로대구나 18만 7천 킬로 하이패스 그 다음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는 정본으로 다 달려 있구요 엔진도 시원하게 한번에 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 저희 차고집까지 잘 이동을 해서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너무 깨끗하죠 네 뭐 담배 일절 안 피셨다고 하구요 담배 냄새 나는거 하나 없이 너무 차량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있고 미션 너무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음 트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먼저 오시는 사람이 이민자입니다 좋은건 좋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이음 트럭이니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